음악 저희 투어민은 휴양지 전문 여행사로 몰디브와 칸쿤, 모리셔스, 발리 그리고 다양한 동남아 지역, 그리고 유럽까지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 뿐만 아니라 재방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커플여행, 가족여행, 그 외에 다양한 패키지, 여행 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강남, 역삼을 기점으로 본사가 있고 거기에 온라인 사무실, 그리고 직접 방문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수원, 직영 사무실과 그 외에 각 지방이 5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행이다 보니까 항상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먼저 중요시하기보다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시 했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강점이 그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투어민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달 현지의 직원들을 출장 보내 새로운 지역 리조트를 살펴보고 후기와 정보를 통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어민 민시아 씨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3년 개설을 했으며 회원 수 8만 3천 명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에서 몰디브, 발리를 비롯한 각 여행지와 관련된 정보 고객님들의 실제 여행 후기,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이벤트, 요금 정보와 견정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기프티콘 또는 리조트 숙박권 등 참여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엄청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33만 명의 민시아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리조트와 관련된 실감나는 영상, 정보, 스노클링 영상, 투어민 직원의 생생 후기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어민 대표 민경세입니다 저희 투어민은 타사와는 차별화된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상품 판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여행을 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편한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심하고 친절하게 고객분들을 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몰디브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적인 여행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백 번 이상의 현지 방문을 통해 정보와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여행사보다 완벽한 몰디브 여행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어민 전용 라운지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 중 잠깐의 휴식도 취하고 커피도 한잔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외에도 모리셔스, 칸쿤, 유럽, 크라비 다양한 지역에 걸쳐 저희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여행업은 꿈을 설계하고 꿈을 파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가장 달콤한 신혼여행, 커플여행, 행복한 가족여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